과일을 만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좋은데요? 좋은데요? 근데 갈리긴 갈려, 지금. 니 뭐하냐? 형 생각. 좋은데? 느낌 되게 좋은데 지금? 이거 다 털어야겠는데? 나 근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 형? 아니 물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을 어디다 넣어? 너 이따 물을 넣어? 아니야, 맞아 이거. 2개밖에 안 넣어서 그래. 아 진짜 좋은데? 느낌이 딱 좋은데 지금 뭔가 될 것 같은데? 뭐가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는 오렌지는 50개가 넘어가고. 오늘은 하루 종일 파리에서 오렌지를 갈았다. 근데 원래 한 3개는 갈아야 돼. 들어봐요, 얘를. 나 진짜 바보인가? 내가 이렇게 막고 있었네. 근데 이걸 원래 이렇게 내가 수동으로 들고 하는 게 어때? 우와, 대박. 나 한 번에 이렇게 모아놓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렌지 원액이에요. 먹어볼게요. 세상에, 세상에, 어? 이거를 들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만큼 나왔어. 한번 먹어봐. 달라요, 내가 만들어서. 사이다 좀 탈까? 커피? 맛있는데? Not coffee. Real orange juice. 헤이, 거기다 레몬 하나 싹 해봐. 안 그래도 신데 레몬 왜 넣어요? 그러면 바나나 하나 해봐. 바나나 여기다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귤 하나 해봐. 아니 귤은... 아니면 배 하나 해봐. 배. 맛있지? 와, 미쳤다. 여기다 소다래, 뭐라 그래. 탄산수 살짝 넣으니까 살짝 톡톡 터지는 게. 아, 그냥 완전 현진이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 근데 귤을 살짝 넣으면 좀 더 맛있을 것 같긴 해. 지금 뭔가 좀 달짝 찍는 게 부족하고. 좋아, 좋아. 귤 껍질까지 갈리고 있으니까 좀 더 맛있을 거야. 좀 더 풍미가 살아나겠지? 좋았어. 아! 아, 그냥 이렇게 하면. 귤을 살짝 첨부하면. 와, 근데 귤이 맛있긴 하구나. 아, 제주도가 생각나는 맛이네. 현진이가 말했던 그... 만났던 오리지 주스. 하나 먹을래? 하나 먹을래? 오리지 주스? 좋아. 난 괜찮아. 왜? 왜? 왜 괜찮아? 왜? 나 먹어. 왜? 갑자기 왜? 나 먹구나. 그냥 뭐 하나 먹구나. 그래, 알았어. 현진아, 일곱 어떻게 했어? 오오. 이게 맞아요? 네. 어떻게 했었죠? 매니저 형이 아주... 나이스 하시네요. 같이 넣으라고요? 아, 진짜 신선하다. 맛있어요. 아주 주시하네요. 제 스토리에 현진이 얼굴 나오는 거. 어때요? 스테이 선물. 잘 찍었죠?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요. 항상 해지해 볼 때마다. 아, 이럴 때 진짜 잘생겼구나. 배불러. 남자는 다 마셔요. 아, 미치식 캠프들은 아마 장만의 심. 줌이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약간 진짜 옛날 색감과 그런 느낌이라서 좀 어딘가에 써보려고 열심히 일단 익히는 줌입니다. 어디에 쓸지는 분명히 현집은 아직 잘할 줄 모르지만 배워보려고 올해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스테이한테 이런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많이 생각 중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별로 안 했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막내가 좋아? 막내가 좋아? 지켜줄게. 스테이. 스테이의 보안가. 바로 옆에 마른 파이브가 있어요. 바로 옆에서 마른 파이브가 목을 푸고 있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데이프가 목을 푸고 있습니다. 커다란 비춘다. 제가 거기서 슈가 노래 근데 옆에서 불러줬어요 우상 우상 수준이 아니지 않을까요? 진짜 어릴 때 팝이 뭔지 모르고 들을 때 들었으니까 떨린다 떨린다 못 들으셨다 승민? 혹시 인사드려도 괜찮을까요? 인사드려도 괜찮을까요? 승민? 승민이 목 푸는 방법 딱 보여주면 아까 리듬은 거구나 파리 에스테이 짱 많아요 습뽕 들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이게 다 습뽕이에요 습뽕 습뽕 인사로 오셨다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셨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사진을 찍어요? 아뇨, 우리 좋아해요 1, 2, 3 1, 2, 3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 너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아, 누나 형은 안 될 부분인데 사인 받을 수 있나요? 받아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가지 못하고 있고 너무 떨려 장모와 같이 가줘 죄송합니다 내 친구가 당신의 실내셨을 받으러 가고 싶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가자 미쳤다 야, 가본 영광이 있네 멋있죠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닐까요? 라면을 물 넣은 지 지금 13분이 지났어요 진짜 연습생 때부터 또 마룬파이브 노래로 월만 평가도 받았어요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내가 너가 원하는 그 센터 말고 옆으로 찍어줄게 아, 너 스타일대로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다 오, 야, 좋은데? 이 느낌도 괜찮다 하나, 둘, 셋 네 야, 무슨 화보에 그 사진작가 같아 아니요? 미쳤죠, 이거 비주얼 야, 이거 화본데? 야, 이건 그냥 화보로 쓸 수 있는데? 정비 형 살짝 나오면 괜찮아? 어제 크롭할게 오케이 형은 왜 크롭하냐? 다시 알려줄게 어? 형이 나 같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같이 나오자, 일로 그럼 같이 찍어, 일로 와 나와, 빨리 와 형 아, 그런데? 갑자기 저거 지울 수 있을까요? 응 드럭, 드럭 어? 어? 야, 근육이 나 진짜 안 들어갔어 시라고 많이 들어갔어 시라고 많이 들어갔어 우와 우와 와 bits나 친구 Belgianequ forgive 찍고 오겠습니다 자산행사인만큼 마음 보고 물어보고 가 людям 화이팅 화이팅 äh 그녀의 인형 그녀의 인형 그녀의 인형 빛깔 번적 빛깔 번적 빛깔 번적 그녀의 인형 빛깔 번적 빛깔 번적 빛이 번적 고 빛나 STAY 소위 그어 TAR 그 누군가 가비 No more time TAR 너 피 사연 결의 CAR ONE CAR ONE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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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피자 머리가 세상에 지켜 있는 빛 넌 서지샷 넌 그렇게 잠에 오도 다시 저거 시켜보는 것 같았던 두 가지 다시 지난간동안 떠나 그 날 비 돌기까지 다시 다시 또 떠나 끝까지 죽었던 것도 넌 내 아홉이 진작부터 널 우리가 잠깐 떠나간 다음엔 gravit 호흡 autorisen shot do she 계속 짤, 다시, 다시, 다시 시작해도 내 끝에, 우리 꿈이, 다시, 다시, 다시 뚱뚱뚱뚱뚱뚱 스테이가 좀 많이 따라 불러줘서 재밌게 잘 즐기다가 왔습니다. 아, 이제 땀 터진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데려 여기 와서 힘을 또 받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랑 작년에 롤모델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타블루 선배님도 뵙고, 그리고 타이거JK 형님도 뵙고 마룬5도 뵙고, 대단합니다. 스테이크 고마워요. 호텔 근처 카페도 가고, 리노 형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너무 여유롭고, 샌르강 앞에서 흐린 날이었는데 그 앞에서 걷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둘 여유롭게 생일 축하해요. 행복한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되게 여유를 많이 즐기고 아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출러 나오는데 팬들한테 인사하는데 프랑스 대통령 인터넷 버튼 이틀 뵙고, 인터넷 버튼에서 이것저기 바랍니다. 귀엽네 나 밥 말은 먹을 때인데? 여기 위에다 받을까? 디디 스니크 사이즈 형 맛있게 드시네요? 맛있죠? 먹을래? 이미 약 2개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지어 스니크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좋아요 함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3, 2, 1 I love your jacket 영복아 영복아 Thank you very much 여기다 사인하면 받아도 연락 도저히거든요 아까 했어야지 맥 아 칸도 못해 Thank you so much Just sign right here Wow Ye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uys God bless God bless Thank you bro I'm Spaken Thank you Look full to it See you soon guys See you soon Take care Okay Thank you Are you Australian bro? Thank you so much Are you Australian? Where are you from? I'm sitting I'm from Melbourne I'm from Melbourne You know bro You know bro 미쳤어요 지금 제 헤드셋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참 착한 아니다 흔들어서 먹어봐 흔들면 얼음 녹을 거야 너무 뜨거워 응? 너무 뜨거워 나 흔들면 얼음 녹을 거야 말했지? 오 과학 오늘 네 잔 먹었을 거예요 저 두 잔째요 저 두 잔째요 얼마 안 먹네 바로에 앉아있죠? 첫 기준으로 세 개를 안 넘기고 있습니다 네 미카없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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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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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공연을 마치고 오늘 11시 일어나 아니 10시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몽소공원에 갑니다 몽소공원에 가서 또 출사하러 나갔어요 지금 파리에 와서 뭔가 간만에 좀 제 감성을 좀 많이 담은 사진들을 좀 많이 찍었는데 굉장히 뿌듯하기 때문에 오늘 날씨도 뭐 살짝은 좀 흐리지만 제가 또 흐린 거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신나게 한번 몽소공원 몽소공원으로 몽소공원으로 가보고 있어요 아 날씨 별로 안 흐리네 날씨 되게 좋네 도착했습니다 몽소공원 벌써 너무 좋은데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아 공원 너무 좋네 분위기 진짜 멍청이 나 이거 끼고 찍을 뻔했어 나 미쳤나봐 지금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날씨예요 회전목마가 있네요 회전목마도 한번 가서 사진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말이 있어요 여기 말이 있어요 여기 말이 있어요 마리랑 강아지랑 같이 있는 모습을 마리랑 강아지랑 같이 있는 모습을 이제 공원은 아까 다 봤고요 이제 공원은 아까 다 봤고요 대선문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쌍들리제라면 또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쌍들리제 가서 베르사치의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볼까 합니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네 이따 가서 찍을게요 안녕 네 어 신나게 뭐 쇼핑도 좀 하고 왔습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끝났어요 배터리 배터리 안녕 유리